이창룡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나 당분간 고물가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조기인화는 없다. 그래서 짧은 기간 사이에 금리가 올라 가지고 고통을 겪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그런 발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2022년 또 1월 달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올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8회 연속 동결을 하고 기자회견 에서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조기금리인화는 불가능하지만 금리를 이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금리 인상 정책을 종료했다는 그런 표현은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의원들 사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 항상 포함되어 나오던 추가 인상 필요성을 경제 상황을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런 문구가 빠졌고 기자간담회에서는 향후 6개월 상반기 내에서는 금리인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런데 이제 간밤에 여러분들 뉴스가 도착한 것이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톱기사입니다. 미국인들도 금리에 대해서 어마어마 이런 관심이 많고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국 금리 추세나 동향에 대해서 지난해만큼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곧바로 한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의 일면 톱기사입니다. 가장 메인 화면에 있는 톱기사 인플레이션 엣지업 애프트 래피드 쿨링 인 모스트 오버 2023 이게 이제 보니까 2023년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금리를 올려서 급격하게 경기가 냉각된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엣지압 이라는 그런 표현을 찾아보니까 타겟 목표치에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 다 그런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미 연준이 그런 목표로 치고 삼고 있는 물가상경률에 점점 점점 다가가고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실렸는데 그만큼 이제 모든 그런 세계의 경제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동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 그림만 보시더라도 그림만 보시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상한치를 치고 그다음에 계속 꺾여 나가는 거죠. 이게 코아는 건원물가 그다음에 오버올 은 그냥 일반 물가 이렇게 되는데 전년 동기 전년 동기 2021년도 12월에 비해 가지고 건원물가는 3.9%가 올랐고 그다음에 2022년도 2022년도 12월에 비해 가지고 일반 물가 지수 는 3.4%가 올랐으니까 이게 대개 2%를 미 연준이 이제 목표치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전히 물가가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이제 완전히 꺾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도에 한숨을 쉬는 거죠 이번에 나온 미국의 노동부의 물가에 관한 그런 보고서를 보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는 2022년도 12월에 비해서 3.4%가 오른 겁니다. 그리고 11월에 비해 가지고 0.3% 올랐고 그러면 같은 물가 지수가 12월이 아니고 11월은 어땠느냐 11월은 전년 11월에 비해가 3.1%가 올랐고 그다음에 10월에 비해 가지고 0.1%가 오른 겁니다. 이 수치만 딱 보게 되면 여전히 물가가 높고 약간의 이렇게 안심 하게는 이런 거죠. 시장은 11월에 비해 가지고 12월에 좀 더 꺾였으면 미국의 주식시장이 당장 반응을 했을 건데 미국의 노동부의 물가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미국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실망감 때문에 제법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걸 보게 되면 이게 예상치보다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도 2022년도 연말에 6.5%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것이 봐야 하면 이게 아마 2022년 연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가장 상한치를 쳤던 데가. 그래서 여전히 이제 물가가 높은 수준이고 이 자료가 여러분 흥미로운데 이거는 2019년 12월 이래로 물가상승률 이게 회색은 일반 물가상승률 그다음에 이렇게 보라색은 권원 물가 변동성이 강한 에너지 가격이나 식품 가격을 뺀 렌트비가 주종을 이루죠. 이제 그걸 보게 되면 2019년 이래 그다음에 지난해 지난 6개월 지난 3개월 추세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지수가 다 여러분들 조금씩 조금씩은 내려가는 추세다. 그러나 권원 물가 지수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여러분들도 흥미로운 그런 그래프를 하나 제공했는데 이것이 이제 하늘색이 주 단위의 그런 급여 동향 같고 그다음에 맨 위에 보라색은 시간당 급여인데 급여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이 계속해서 이제 좀 잡혀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대한 만큼 미국 노동부의 물가 보고서가 그렇게 화끈하게 만족 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오늘 주식시장 열리자마자 처음에는 이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노동부의 물가지수 보고서가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에서 여러분 s&p 여러분들 미국의 500대 상장기업 들 지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마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오후 여러분들 12시까지는 상당히 내리막길 올려다가 오후에 약간 회복되는 그런 추세를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대수준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을 워낙 많이 풀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방송 준비하면서 미국이 돈을 얼마나 풀었냐 통상 통화량 을 나타낸 대표적인 지표인 m2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푼 겁니다. 이게 2020년이니까 팬데믹이 여러분들 덮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많은 돈을 푼 겁니다. 10년치 가운데 대부분 이렇게 평균 15점 이게 트릴리언 같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 회수된 것은 아주 작 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인이 계속 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과감하게 돈을 흡수해 가지고 돈을 통화량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할 수가 없죠. 이제 오늘 올해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불과 지난 1년 전에 비해서 돈을 환수한 것은 2.95%밖에 안 된다 이야기죠. 이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물가가 다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